그 나라는 퇴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시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가 여러분들 훨씬 더 번화할 수 있는 거죠. 왜 정확도가 높은 해법을 제시할 거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실방송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통찰력을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리정돈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뭐겠습니까? AI가. 교수님 이야기도 좋은데 돈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맹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AI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AI타임스에 아주 젊은 여러분들 이 AI 분야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두 젊은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재훈 파프리카 대표. 파프리카 대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업계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AI 여러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개 광고계에서 굉장히 AI타임스가 이렇게 다룰 정도니까 업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 기업이겠죠. 딱 여러분들이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환상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것이 AI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병호 tv를 봐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지금 이 시간 5분만 투자했으면 본전 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핵심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get to the point 핵심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시대가 뭘 이야기하냐. 이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자가 멋지게 잡았지 않습니까 생성 AI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조적인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한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이 생성 AI를 뭐라고 보느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성 AI다. 신약 개발의 AI가 뭐냐. 도저히 사람 같으면 이런데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야 될 신약 후보를 단박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신약 개발 분야의 AI 생성 AI 힘인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것. AI 기반의 로봇 이런 것 다 도움이 됩니다.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거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창조해내는 것이 생성 AI가 기여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천장에 뛰는 사람들은. AI 기술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환상적이고 소장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생성하면 아마도 특정 인기인들에 대한 팬덤이 주도적으로 나설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가능하고 영화에서도 가능하고 걸짓기에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상품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과 우주 빙화 등 특수한 배경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과거에 제작한 브랜드 광고의 배경에 현재 모델을 적용해 브랜드의 역사적 가치를 부과하는 영사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제작비도 6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를 확산하면 쉽게 재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존의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큰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재민 서울예대교수가 AI는 예술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예술 형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생소한 쪽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큰 영적이 여러분 똑같은 일을 얼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고호의 작품들 여러분들 다 훈련시켜 가지고 고호가 살았으면 여러분들 했을 법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AI로 반고호 화풍을 학습시켜 가지고 미래 작품을 만드는 미래 작품은 완전히 창조인 거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면 반고호가 37살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어떤 작품을 그려냈을지를 예측한 연구인데 AI가 반고호의 작품 패턴과 화풍 등을 학습해 새로운 작품을 생성해내는 방식이다. 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AI 예술 분야가 앞으로 큰 장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한 것은 이 내용은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반고호의 2000개 작품을 학습시킨 다음에 반고호에게 오달 줘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것은 이미 공병호 tv에 한번 소개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 신의 이야기 이걸 다 아울러가 여러분들 아주 젊은 AI 기반 광고를 하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성 AI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대니까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건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가 의료사태 문제인데 의료사태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션 4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그런 헌신기를 기록한 건데 이 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은 양화진 그리고 또 이제 대구는 동산병원 동산병원의 이름들 유적지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죠. 보존이 되어 있죠. 아마 광주도 있을 겁니다. 광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여행기자 또 문화답사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심성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좌파 색채가 강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적 사고의 핵심을 이렇게 분석한 저기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4부작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창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새로 내려지겠죠. 이제 앞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 산 이 산